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자타공인 친환경적인 경제의 선두주자인 유럽연합이 이렇게 결정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자력 발전이 기존의 석탄 에너지에 비해서 효율이 높은 데다 지구 환경을 망치는 주범인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물론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나 안전성 등의 문제에 대해선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음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원전 이외의 친환경 에너지들만으로는 전 세계가 합심해서 이뤄내야 할 과제인 탄소중립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두 번째입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우리 정부도 그동안의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인 K-텍소노미에서 제외돼 있던 원전을 공식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원전이 탄소중립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에너지원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때도 확인이 됐듯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열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인 원전 세일즈에 나서고 있고 지난해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시작으로 현재 체코, 폴란드 등과 활발한 수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린 텍소노미와 K-텍소노미로 활력을 되찾은 원전을 통해서 경제와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박차를 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그린 텍소노미 원전의 귀환이었습니다.